xsfm입니다. p o d e r a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제품 황야의 1위 데벌프 제누인 레더 지금까지 그려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익명을 요청해 주신 스티븐 땡씨의 사연입니다. 때는 21년 전 제가 23살 때 우와 우와 근데 우와 했는데 그냥 저희 또래 잖아요. 우와 친구다. 또래다. 21년 전 23살이었대라고 놀라려고 했는데 우와 나도 조금 형이네요. 그냥 21년 전 제가 23살 때 게다가 이 사연은 좀 됐어요. 보내주신 지도. 그래서 22년 전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캐나다에서 온 사연들을 제가 이번에 통으로 한번 다 봤어요. 오래된 사연도 하나 끄집어 올렸습니다. 이분은 무려 117회 때요. 동생 분이 카메라를 밖에 나가서 강매를 당해서 사오셨는데 열어보니까 막업이었던 내용물이 없는 심지어 초콜릿조차도 없는 그런 카메라였던 그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입니다. 동전 초콜릿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었던 때는 21년 전 제가 23살 때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세 번의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모두 가족들 제 아버지 어머니 제 남동생 때문에 한번 찐하게 있었어요. 오늘은 제 어머니가 제게 주신 일생일대의 짜릿한 경험을 써보려고 합니다. 죽을 뻔한 경험 쉽게는 네. 엄마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낳아주셨던 분이 죽을 뻔한 사연 원망하기도 좀 뭐했던 사연 내가 너를 낳았으니 잠깐 생각해보겠다. 아 그게 저 미국편이죠. 창조자를 만나다. 아 그렇군요. 보통 그 영화 번역가들은 돼지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창조자 엄마잖아요. 무서운 사연입니다. 토론토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오셔서 아버지는 일 때문에 금방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저와 오타와 몬트리올 등 동부여행을 하려고 빨간 스포츠카 닮은 차를 렌트 닮은 차를 뭐예요? 닮은 차를 렌트하고 토론토를 출발했습니다. 그냥 쿠페 아니었을까요? 어떤 쿠페? 지금 단종됐을 때 얘기했대나? 스쿠프 이런 거 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 인생 최고의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생각하는 짧은 캐나다 동부의 가을을 만끽하며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9월 중순에 캐나다 동부는 낙엽이 가랑비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어디에 서 있어도 영화의 풍경이 되는 미친 풍경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맞겠죠? 캐나다인데 그때는 오토 차량이 많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렌트카는 오토였고 처음으로 오토를 운전하시는 어머니는 운전을 시작하시고 가면 갈수록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수동 운전자들의 특징이죠? 그렇죠. 할 거 없어 이러면서 껌 더 까고 이미 물고 있는데 나태해지기 시작한 거 제일 웃긴다. 운전이 너무 심심하다며 한 손 운전, 삐딱 운전을 하시다가 결국은 한 발을 게시판 가까이 올리고 45도로 몸을 기울이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차가 자꾸 삐딱하게 나가서 제 공포는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흔들 흔들 춤추며 가기 시작했고 제가 아무리 무섭다고 똑바로 앉아서 운전하시라 했지만 릴렉스하라는 어머니의 대답만 메아리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는데 힘차게 달려가던 빨간 스포츠카는 차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를 스치고 차가 50m 정도 날아가서 늪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만일 차선 밖이 아스팔트였거나 다른 구조물이었다면 즉사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늪에 빠졌네요. 그래서 오히려 충격을 흡수했을 테고요. 그러나 불행 중다행으로 옆길은 늪이었고 차는 질퍽한 늪을 쿠션삼아 바운스를 튕기며 점점 빠져들고 가다가 결국 차가 옆으로 세워지고 반은 늪에 빠지고 반은 밖에 나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운전대 쪽이 허공에 있었고 그 얘기는 조수석인 본인이 잠겼다는 얘기죠. 제 쪽은 물에 잠겨진 상태가 됐는데요. 어머니의 운전대 쪽은 에어백이 올라왔고 제 쪽은 제가 선글라스를 목에 걸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에어백이 찢어져서 터져서 안에 흰 가루들이 달려서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선글라스를 걸고 있으면 에어백이 찢어질 수 있군요. 왜냐하면 에어백은 매우 질긴 재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터지니까 속도를 못 이기는 거죠. 재질이. 좀 오래된 차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경 끼고 계신 분들이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여하튼 정신을 잃었는지 시간이 조금 지나고 어머니와 저는 깨어났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실성? 아니면 혼이 나가셨는지? 그런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영화를 많이 보셔서 이 차가 곧 폭발하리라 생각이 들었는지 탈출을 시도하셨습니다. 어머니. 왜 못 나가는 거지? 왜 몸을 꼼짝할 수 없는 거지? 하시며 탈출의 몸부림을 열심히 시도하셨지만 어머니가 영어를 쓰시나요? 이게 지금 이런 구어체가 아니지 않나요? 오래된 기억이니까요. 어머니가 영화를 쓰신 걸 번역해놓으신 것 같기도 하고 꼼짝할 수 없던 이유는 안전벨트를 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침착하라고 말하며 안전벨트를 풀어드렸는데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죠. 어머니는 힐이 달린 구두발로 저를 밟으시며 괄호 저는 밑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괄호 어머니 영어니 나는 살아야겠다. 며 괄호 정확한 워딩입니다. 괄호 가라 림 쏘리 썬 해비 넥스 타임 썬 이렇게 불렀는데 아는 젊은이가 아니야 아들이야 진짜 아들 리터럴리 썬 엄청난 힘을 내시며 열린 작은 유리문에 몸을 빼시려 노력하셨고 저는 어머니의 탈출을 도와드리려고 구두바를 얼굴에서 떼어내며 밀어올렸습니다. 원래 그런 상황에서 영화에서는 어머니들이 나는 살만큼 살았으니 너는 살아야 한다 라고 하던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그럴 수 있죠. 결국 어머니의 탈출은 성공이었고 밖에 늪 안에 들어온 9.11 구조대원에게 점프를 하시고 늪 밖으로 무사히 안겨서 나가셨습니다. 저도 힘들게 탈출을 하고 밖을 보니 영화같이 엄청난 9.11 구조대가 와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방차, 구조차, 앰뷸런스, 수많은 구경꾼들 잊지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탈출을 하고 앰뷸런스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고 의사의 진단을 마친 후 몸에 두 사람 모두 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나왔는데 어머니는 제게 또 다른 시련을 주셨어요. 오면서 쇼핑을 하면서 왔기에 제게 다시 늪에 들어가서 짐을 가져오라는 새로운 미션을 나는 사가야겠다 이러는 거죠. 차디찬 늪에 들어가 다시 임무를 완수하고 나와서 경찰차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은 쓸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팩트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임팩트 충분하네요. 좋아요. 그럴 수 있죠. 어머니와 삶도 중요하니까요. 무조건적인 희생을 바라십니까? 그러니까요. 그 외에 아이 방금 낳으면 실 부모님이든 처갓댁 부모님들이든 눈치를 슬슬 봅니다. 우리 애를 가끔 좀 맡아주시려나? 그런데 눈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이때 눈은 인종 구분이라는 눈과 다릅니다. 훨씬 복잡하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눈만 보면 방금 아이를 낳은 엄마 아빠들이 실망을 합니다. 자기 눈을 슬슬 피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입니까? 자신의 첫 번째 손주, 손녀를 한번 업어 키워본 거죠.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데 다시는 다시는 안 해, 다시는 이러면서 슬슬 돈 줘봐라 하나 안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에 대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너는 살아야 한다. 라는 영화를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잘 찾아보세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항상 그게 문제죠.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정확하게 그런 워딩을 하는 곳은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특히 캐나다 영화에는 없을 수도 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스티븐 땡씨였고요. 그리고 사연이 소개되지 못한 분들 중에서는요. 김태환 씨께서 어학연수 시절에 고속버스를 타고 에드먼턴에서 친구분을 만나러 토론토까지 100시간 왕복을 하셨대요. 즉, 편도 50시간 2박 3일입니다. 그렇게 오래 가는 장거리 북미 버스 그레이하운드라고 하죠. 그렇죠. 식빵하고 땡운틴듀하고 땅콩버터를 끼고 자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먹고 책보다 자다 보니 몽롱해져서 타임머신 탄 것처럼 내렸을 때 시간이 훅 가버린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시간은 훅 간 거죠. 상대성 같은 거 공부할 때 보면 버스 안에 들어갔을 때와 나왔을 때 시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리고 데이비드 킴 씨가 요파 씨 한인 회장 차를 타고 지나가던 청소년들이 캐나다 청소년들이 아마 커퀘이전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영어 해보라고 영어로 말하면서 인정차별적인 행동을 하기에 영어로 욕을 또 받아치셨대요. 지기 싫어서 한참 욕을 해주다가 듣고 애들이 겁을 먹었을 거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그래서 차를 급히 몰아서 도망을 가자 걱정이 돼서 한국말로 야 다쳐 살살해 다칠라 라고 소리를 지셨다는 이상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PS 써 있어요. 유형 안형 언제든 대평원에 오세요. 제가 있는 한 대평원 구경 한번 제대로 시켜드리지요. 웬만하면 겨울에 와요. 살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추위를 느껴봐야지요. 오늘 내내 캐나다에 오라고 말씀드리는 그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도 가고 싶지 않으실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징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msLT-R-A b-O-D-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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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펭 AGAIN